내 버킷리스트에 운전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반대 그 길이 반대잖아 내가 운전하면 그래서 기사님 그거 했지 그 차가 그 차 있잖아 M 있잖아 내 거인 것 같아 그 차야? 어 차야 이거 이거 아니야 우리 차야 M, A, A 그래서 A, M, B 두 번째고 M 알았어 차 번호 물어봐 차 번호가 뭔지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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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